이제야 씨라 이런 거 잘하는 거 안 돼? 뒤에서부터 올라가요 치키면 올라가요? 네 안돼 치키면 대박 나다 대박이다 누가 이겼어? 준희? 그럼 수진이랑 준이랑 가위바위보 한 명씩 가위바위보 뽀 뽀 오케이 그렇다면 원장님 감사합니다 해야지 원장님 감사합니다 원장님 감사합니다 치킨 잘 먹을게요 영화 잘 먹을게요 짜증나 짜증나 재미없네 재미없다 영화 잠깐만 내가 시켜볼 거 같아 오 영화다 오오오오오오 아 해견도 영화야? 네 뭐 물어봐래? 뭐 물어봐래? 아 또 아 또 빵나물 빵나물 한상이나 물어봐야 되나? 오 영화 오 영화 오 영화 너무 틀까? 너무 틀까? 너무 틀까? 너무 틀까? 왜? 왜? 치킨 먹으러 오 야 그거로 다시 먹으려고 해 다음 치킨이 하나도 왔는데 내가 뽑아 나왔어요 치킨이라 치킨이요 아 진짜? 누가 치킨 아니지마 장난치고 국장치킨이야 오 회사 치킨이다 오 오 국장치킨이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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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뭐 걸렸어요? 치킨 걸렸어요? 타올 영상 저는 느낌이 오는걸 뽑았는데 진짜? 진짜? 좋겠다. 뭐 걸리셨죠? 유니콘 사장님. 재밌죠? 아니요. 뭐 걸리셨어요? 오, 오너구나. 수고하셨습니다. 너무 행복하고요. 정말 맛있게 먹을게요. 이모스 땜. 영화! 보여줘. 영화! 영화! 와, 얘네 거. 영광스러운 영화 오너. 이거 롯데 팀에나 가서 어린 거 주면 돼. 자, 누구 하면 인터뷰 좀 해줄게. 아냐, 너 아냐. 인터뷰 없어 이제. 그래, 너도 인터뷰해. 지금 처음에 슬픈데요. 빵이 나온 게 정말 올렸고. 이거는 솔직히 한문철TV 제보해가지고 사실 이거 비유를 나눠 봐야 될 거 같아요. 독과섭 이유로 공부했어요. 두루둔! 어? 목소리대요? 행정합니다! 행정! 짜자잔! 너희는 누구야? 정현이. solo 오오오오 알겠죠? 저랑 가위바위보 하시면 되고 안 하셔도 상관없어요. 알겠죠? 저한테 이기 시간 남으시면 됩니다. 알겠죠? 거짓말하지 말아주세요. 그렇죠? 자, 안 내려진 거 가위바위보! 자, 주말만 남으세요. 오, 부대 기회가 안 내려진 거 가위바위보! 자, 먹기 됐어요. 수고하셨으면 오늘 집에 갈게요. 와우, 너무 웃겨. 이거, 이거 해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아, 이거 해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아, 이거 해주세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